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2명이 확인됐고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432명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숫자는 4,78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가까운 686명을 기록한 건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간염 여파로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 3월 2일 이후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볼로 보면 서울이 264명 그리고 경기 214명 인천 46명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환자의 약 79%가 나왔습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에 모임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모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 2.5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면 글쎄 많이 취소되고 했으니까 모이려고 해도 모일 데가 없지 않습니까? 9시 이전에 빨리 모였다가 쳐모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줄어들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봅시다. 법사위에서 공정거력법 개정안, 공명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이 다 통과됐고 본회의 다 올라간 거죠? 네.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현재까지 통과된 법안을 좀 살펴보면요. 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75인 중에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이결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요.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재석 의원 263인 중에 찬성 229인, 반대 15인, 기권 19인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요. 또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안전규제 강화로 강화가 골자인 도로교통법 개정관도 의결이 됐고요. 이 법안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면허 취득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것들은 다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니까 문제없이 다 통과가 됐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쟁점 법안이 남아있고 그걸로 빌리버스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로 미뤄질 거고요. 나머지는. 조두순 방지법도 통과가 됐어요. 네.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80석 중 찬성 250표 반대가 4표가 나왔습니다. 기권이 25표가 나와서 가결이 됐고요.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대 외출 제한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징계위원회 명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여전히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르면 징계의 심의 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의 명단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는데도 지속해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가 무효가 될 것처럼 호두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 법무부 입장은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또 관례상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관례상으로도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 마치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처럼 언론을 등에 업고 이런 젖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회 명단과 징계위원회 회의 그리고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위협을 하는 상황 등을 위원이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로비일 수도 있겠고 압박일 수도 있겠고 압력일 수도 있겠고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미리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아예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측에서 계속 공개해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도 사실 그 근거를 담고 있는 기사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네요. 네. 이거 관련한 내용인데요. 한동수 감찰부장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다.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 프레임들과 그리고 감찰을 무력화하려는 내부의 공격들이 있다. 이 공격들을 보면 극도의 교만과 사리까지 느껴진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리까지 느껴진다. 알겠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 사람이 지목한 사람이죠.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네. 어제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와 관련한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의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사표를 던지고 정치인으로 변신했는데 지난 선거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야당에 대한 수사를 잘 안 하고 있다고 주장이 나오니까 검찰에서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영장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밤 지나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채널A 진상 보고서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필사적으로 막았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일단 채널A 진상 조사 보고서는 2월부터 4월 사이에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쟁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협박을 하거나 강압적인 강요 미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담은 채널A의 자체적인 진상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외부 위원들도 포함이 돼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라든가 교수님들이 포함이 돼서 이 부분을 계속 검증을 했는데 이 진상 보고서 자체를 누가 작성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사 측에서 매번 자료를 제출받을 때마다 이동재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한테 동의를 받았고요. 그 동의를 받은 내용을 어떤 바꾸거나 변형 없이 매번 원본 그대로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는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 재판에서 그 후배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통화 녹음을 활용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 기자 측 변호인이 말을 한 건데요. 전 남부지검 공보관과 수사 관련한 내용을 대화를 나눈 뒤에 그 대화를 한 것을 이동재 기자 측에 넘겼고요. 이동재 기자가 이걸 가지고 이철 전 대표 측이랑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까지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주장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한동훈 검사가 부산에 발령받았을 때 채널A 이동재 전 기자하고 후배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와 한동훈 사이에 300여 차례 통화가 있었다. 문자 포함해서. 네. 그러면 이 시점에 한 겁니까? 부산에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2월에서 4월 사이에 한 거고요. 그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나눈 통화 횟수는 300여 차례, 370여 차례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같은 기간에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가 나눈 통화 내용도 통화만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문자를 다 포함한 내역이 200여 차례가 되는 겁니다. 200여 차례? 아까 제가 300여 차례를 했는데 200여 차례 정정들이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직장 상사의 아내분인데 이렇게 많이 통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아내 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과 통화를 했어도 혹은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를 했어도 사실 다 문제입니다. 부적절하죠. 그런 기간에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서울검찰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부산에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뭔 통화를 했느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만일 아내의 명의의 폰을 본인이 이용했다면 소위 말하는 차명 폰 이용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몇몇 언론사의 한동훈 검사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서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부산 고검으로 간 이상 그 내용은 그런 해명은 사실상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이 전 기자 측이 제보자 X와 MBC 기자 간 통화 내용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 기자가 취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제보자 X와 MBC 기자가 연락을 하면서 이 전 기자에게 검찰과 유착해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제보자 X가 장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장부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이 전 기자 측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요. 실제로는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취재가 됐습니다. 제가 제보자 X의 폰 통화 목록을 봤는데 타임라인은 채널A 기자가 먼저 이철 대표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나서 MBC로 갔던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보자 X와 가끔 인터뷰를 하고 내용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한 내용은 아마 재판에서 앞으로도 밝혀지겠지만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